1프로TV 쉬셨죠 저희 3일 쉬었잖아요 금토일 근데 한 3일만 더 쉬었으면 깨어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저희 여러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부족했고 또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바람 다른 게 아니고 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일은 매주 다른 분이 밤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누가 나오시나요 아실 거예요 아마 하나구민투자의 전내연 부장이 대체 인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날은 하나구민투자의 전내연 부장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3부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같이 저는 또 옆에 진행자 한 명에 게스트 명 그런가 그건 좀 좋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전내연 부장을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내연 부장 아시겠지만 후배 후배라서 잘합니다 아마 3부를 잘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더 잘하겠죠 저보다는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호흡 잘 맞추지 않을까 다른 개편은 없습니까 글로벌 라이브요 다른 개편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개편이라 하면 우리 교수님의 어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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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슈카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슈카님 슈카님은 그냥 가는 걸로 그러니까 교수님과 슈카님은 그대로 가고 저만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하루만 왜 그렇게 좋아하시죠 슈카님이 본인이 업무가 더 늘었기 때문에 슬쩍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약간 비중을 좀 줄이는가 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 제 카메라 이건가요 쌤통이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수님과 슈카님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 되겠으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라이브를 좀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제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말이죠 산타랠리가 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뒤집어진 업정부의 수준을 같이 볼 거고요 2022년은 숙취해라고 잡았는데 숙취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숙취가 저는 술을 안 먹은 지 한 15년 됐거든요 꽤 되셨죠 그런데 이제 숙취이면 보통 치하고 나서의 어떤 약간 띵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여운 그런 걸 좀 볼 것 같은데 올해 어떤 것 때문에 올해 내년에 참 작년에 뭐 때문에 올해 숙취가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작년 올해 헷갈린 게 한 100번째 됩니다 100번째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2020년 어제였는데 오늘까지 해서 202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월 15일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다시 한 번 지금 몬중에 있는데 제가 2교시고요 1교시가 전내원 부장이 같이 합니다 전내원 부장이 슈퍼리치를 위한 종목 11개로 공개하고 그 공개 노하우를 말씀드릴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적 때 봐야 될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벌써 토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아침에 보여드린 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타랠리 기간이 언제냐면요 12월 27일 28일 오타입니다 오타 29일이죠 30일 31일 1월 3일 4일이 총 7일 동안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산타랠리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평균 수익률이 1.33%입니다 이 7일 동안에 이게 78.9% 확률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될까 말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s&p500 규정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상승 하락 상승 하락하락 되면서 지금 약간 빠지는 모습이 더 심했지만 현재까지 0.9%가 플러스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 올라가고 내일 조금만 올라가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s&p500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도 거의 와 있죠 1.1% 문제는 하스닥이인데 하스닥이 조금 약간 처집니다 1승 4패 하루 올라가 내리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 라스닥은 못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 가니면 너무나 확연하죠 올해 금리가 여러분들 혹시 오늘자 기사 보시면 계십니까 보봤는데요 cm의 패드워치 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올해는 금리 3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4번까지 보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하다 보면 금리 이상 4번도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족 동국들이 상당히 피해있지 않을까 싶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데 진짜 4번 할까요 저는 좀 안 보입니다만 그런데 경제 이론상 지금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한 6% 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7%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7%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7%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는 금리 올리는 횟수를 늘려서 그래가지고 아마 좀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딱 강압적인 자세 그걸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500을 오늘 선물까지 포함하면 선물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미 1.33을 달성했기 때문에 S&P500은 산타르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퍼의 변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2021년 1월 달에 퍼가 31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냐면요 23.6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옆이 EPS EPS가 65%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떨어졌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이해하십니까 보신 것처럼 PER이 EPS를 가지고 주가를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셔가 30.7배에서 지금 23.6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EPS는 올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65%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EPS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익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밸류해신 매력이 뛰어나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표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30년 넘게 평균 PER이 19.6배고요 그다음에 최고치가 지금 현재 수준인데 보신 것처럼 낮은 건 13배라서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작년이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정은 굉장히 좋았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약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빅테크 정보를 보시면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늘 얘기합니다만 뭔가 버블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버블관이 아니고 버블에 대한 우려가 꺼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배에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국가별로요 국가별로 수익률을 볼 건데요 이 국가별로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국가마다 여기 나와 있는 티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국가의 티커를 보시면서 내가 영국이다가 그러시면 EW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할 때 참고로 같이 갖고 온 편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요 1등이 아라에미리트입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확연했죠 4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33% 올라갔고요 오스트리아가 31.5% 대만이 28.9% 올라갔고 바로 5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국 올해 우리 너무 안 좋았어요 한국이 여기 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국내의 증시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크지 않았거든요 7.6%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EW가 왜 그러냐면 이건 환율을 감안해서 그게 적용되다 보니까 더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안 좋은 모습 보이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으로 지금 마이너스 국가 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국내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약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내야죠 기원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참고적으로 EWY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보시면서 대부분 국가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혹시 내가 국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EWY 찾으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서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웬만한 국가가 투자 가능한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 같은 국가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라는 국가에 그 기업을 제가 들으면 알겠습니까 저희가 모르죠 그때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대표적인 국가 ETF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투자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장 많이 안 좋았던 국가 터키가요 약 2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 같고 리라가 말입니다 굉장히 달러 대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어떤 분이 얘기 들었더니 아주 정말 A급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 지금 원화로 치면 한 20, 30만 원이면 잔다는 거예요 리라가 너무 빠지는 바람에 해서 지금 리라 떨어지다 보니까 터키 여행 가면 돈이 많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행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중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동국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것은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작년도에 꼴등했던 업종이 올해 1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뒤집어진 업종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말이죠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11등을 차지했어요 11등이면 꼴등입니다 꼴등 11등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1등이죠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2등이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이 올해 2등했지만 작년도에는 꼴등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10등했죠 그다음에 금융이 작년도 9위였는데 올해 3위였거든요 정확하게 10등 11등 9등짜리가 올해 1등이 3등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거꾸로 뒤집어진 순위를 보였습니다 해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에너지 부동산 금융 관심이 없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금융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아마 빅테크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올해는 정말 제가 보기에 금융 특히 부동산 쪽은 없으면 약간 서운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올해는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올해 역시 지금 나와주고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에너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실제 코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개별 정보 못 찾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ETF 있지 않습니까 XLE, XLRE, XLF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이가 테크가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등수를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금융이나 에너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처럼 보게 되면 에너지는 정말 없어요 웬만하면 안 사십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시고 한 번씩 사보세요 엑스모빌이라든지 엑셀을 꼭 사보시면 아마도 올해는 조금 더 안성과를 보일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죠 네 좀 했었어요 장 매니저께서 했는데 저 이거 놀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들 수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칩 부족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8600대를 만들었습니다 인도했고요 올해 전체 규모가 90만 넘어가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전년 동계 대비 8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짐 몬스터는 올해 130만 대 전망하고 있고 도이치방과 150만 대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될까요 130만 대 150만 대 뭐 아까 장 위원님께서는 매니저님께서는 공장 증설 등 이런 걸로 할 것 같다 여러분들 130만 대 150만 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텍사스 공장하고요 베를린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90만 대가 정확히 거기서 몇 대가 만들어진지 아직까지 기록이 없거든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텍사스하고 베를린 공장만 잘 돌아간다 그러면 150만 대 맥스 180만 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66%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오늘 보고 있다가 6.6 찍을 때 제가 찍은 거예요 지금은 약 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아마 오늘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분기에 테슬랩 인도 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이 여기 4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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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로 보이는 건데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차를 잘 인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딱 잡지 않았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루치도 몇 대 됩니까 몇 대 안 되죠 그다음에 리비안 한 대 했죠 얼마 안 되는 건데 지금 잘 한 걸로 보이고요 30만 대지만 올해는 30만 대지만 내년 4분기에는 한 50만 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30만 대 중에서 모델3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비중이 그걸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제일 적어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른쪽이 모델3죠 29만 6천대입니다 30만 대 중에서 그다음에 모델s하고 x가 110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가 더 잘 나와야 되냐면 앞으로는 모델x하고 x가 좀 더 인도가 되면 아마 수치가 50만 대 훌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3가 좀 가격이 낫지 않습니까 싸죠 싸인데 이걸로 지금 많이 올린 건데 숙직한 얘기로 만약에 옆에 있는 x와 x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텍사스 공장과 베일리 공장의 가동화 그다음에 정상화 두 번째는 모두 x와 x의 인도 부분만 잘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제가 하나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오라클 있지 않습니까 12월 10일 날 축적이 잘 나오면서 15% 급등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복했습니다 주가 흘러내리면서 이게 지금 10일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10일을 연속 하락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인 일인데 오라클이 어떤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써너라가는 의료정보데이터 업체를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하락은 너무 가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이렇게 어떤 한 기업 인수한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큰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라클에 대한 다시 한 번 기회 준 거기 때문에 오라클이 없는 분들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써너라는 인수하기 발표 직전에 사상 최고 주가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오라클은 아시는 격도 하니까 친숙한 기업이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말씀드릴 건데 웰스파고가 이게 2010년에 첫 폭로가 된 건데 잘못된 영업 관행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카드 좀 만들어주세요 라든지 적금 들어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냥 흔한 관행 아닙니까 누구누가 해줘 그런데 미국이 잘못된 영업 관행이라고 해서 대표가 집에 가고 그다음에 인세티브 뱉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게 이제 10년 상황이 5년 지나고 나서부터 약간 서서히 좀 좋아지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박클레이지가 이런 영업 관행 문제가 서서히 나아질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목포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50에서 62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업사이드가 29%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였니까 혹시 만약에 웰스파고가 주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하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웰스파고는 제가 한 번도 금융제기할 때 사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 뱅크가 없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치폴레 기억하십니까 치폴레 치폴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치폴레 멕시카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이요 한국에는 저기 타코벨이 있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타코벨이 있는데 치폴레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치폴레가 정확하게 5년 6년 전에 노로바리스 때문에 고객분들이 음식을 드시고 나서 엄청나게 막 토했어요 위로 아래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걸어갖고 엄청난 배상 타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치폴레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뭐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손이 퍼지면서 주가 내려가다가 딱 언제부터 반등했냐면 정확히 5년 6년 이후부터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5년 6년이 지나면 나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가짜 본다 그러면 웰스파고도 6년이 나왔던 이 문제가 지금 약간씩 벗겨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한번 볼만하다 말씀드린 거니까 꼭 웰스파고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초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숙취해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림 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림 장난 아닌데요 이게 우리 교수님 술 드시고 나면 이런 모습 저는 굉장히 센 편입니다 술이 교수님이요 네 저 굉장히 센 편이에요 소주 한 2병 3병 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농담이 아니고 예전에 한번 교수님이 이 프로님하고 술 한번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디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술을 먹을 수 있는 밤새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때 아마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죠 우리 교수님 술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많이 먹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좀 먹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영업부장할 때 말이죠 집에 들어올 때 네 발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나갈 때 두 발이었는데 저도 이제 술을 지금 안 먹고 있지만 하여간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올해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이른번 찍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휴질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역대 네 번째 조용한 시장을 보였는데 최대 하루 폭이 5%였어요 여러분들 1년 중에 가장 평균 많이 빠진 게 얼마냐면 보통 10%가 빠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만큼 견실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지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또 작년에 뭐가 있었냐 팬티업 디맨드가 또 있었죠 우리가 팬티업 디맨드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열심히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예상적인 소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휴질증이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숙취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인데 오늘 아마 헝다가 거래가 정지된 걸로 보거든요 혹시 모르십니까 네 오늘 못 들었어요 거래 정지됐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오늘 중국장이 하나 휴장이었거든요 휴장이었습니까 잘 모르시겠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커지거나 아예 파산하게 되면 파산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되게 되면 gdp의 30%가 부동산이거든요 중국은 휴질증이 나올 것 같다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한 번 휴질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 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게 되면 7%요 금리상은 네 금리를 6에서 7% 정도 돼야 하는 게 해야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론상 그런데 그건 뭐 너무 무리한 거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수치가 나온다 휴질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폭발적인 부양책 이제 없겠죠 아마 올해는 별로 없을 걸로 보이니까 그에 대한 휴질증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부양책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또 한 가지는 노동력 부족이나 공공화 이슈에 지속이 되면서 올해 수치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딱 모습 보이지 않을까 작년에 굉장히 말짱했습니다 말짱했는데 막 술을 먹고 한치 즐기다 보니까 새벽 때 한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올해가 좀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죄송한 그림입니다만 약간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딱 경각심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올해의 결론이 뭐냐면 이 리포트의 내용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약간 겸손하고 목표수를 낮춰야 된다는 게 이 내용이 마지막 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는 조금 20% 미만까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포트폴리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공포에 또 사시거든요 공포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이제 또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20% 이상 올라간 해 그 다음에는 그 상습폭이 3분의 1 줄어버립니다 7%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통계지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람이나 주식이나 많이 사면 많이 움직이면 지치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0번의 사상치 고치는 정말 드문 케이스거든요 70번 저는 물론 그때 맞았죠 주걱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했지만 70번의 사상치 고치는 정말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조금 더 체력을 보강하는 그런 준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낮게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잠깐 끝내고 오늘 간단히 나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가 먼저 나오고 있는 테슬라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인도를 차량 인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바람에 예상치는 26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30만 대 넘어가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테슬라의 장점인데 뭔가 한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 추세가 좀 이어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아마 2, 3일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30만 대지만 내년 4분기에는 50만 지고 싶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였고요 맥도날드가 오늘 투자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맥도날드는요 오버레이트 그러니까 비주 확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파이퍼 샌들 의견인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드라이브 수류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장 가서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차량에서 보통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높은 평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치킨 햄버거 등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보통 햄버거 치킨은 원래 사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는 건데 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꾸린다고 해서 투자금을 올렸다는 게 상당히 기사가 나왔는데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기사 숨겨진 기사가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햄버거 가격을 100원 200원 올린다고 그러면 갑자기 사 먹으려고 비싸서 못 사 먹겠냐고 또 안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구간에 상당히 좀 잘 가는 기업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똑같이 테슬라처럼 니오도 마찬가지 샤워풍도 마찬가지 니오터 마찬가지 똑같이 인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 주가 급등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니오는 2.2% 샤워풍은 2.5% 그리고 니오터는 2.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바이아화로 전개차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이 오랜만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역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마켓 퍼폼하면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퍼폼 매수기관을 보시면 좋은데 중립에서 매수기관을 올리면서 BMO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페이팔이 해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웨스파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웨스파고는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이 기업에 상당히 좀 표멸을 많이 했는데 보통 6년이 지나면 이게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치폴레처럼 좋아질 걸로 보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AMD요 AMD는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탑픽으로 많이 제시합니다 골드막사스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기업으로 해서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만 보시면 좋은데 10월에 말이죠 10월에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거든요 안 좋을 걸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그때부터 주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타나시프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스의 아이비들도 다 틀립니다 전망들이 언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혹시 여러분들이 겨울이 온다 여름이 온다 봄이 온다 이런 얘기들 물론 참고하면 좋은데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얼추 다 틀립니다 주요 아이비가 그런데 지금은 얘기했지만 두 달 전에는 물론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이 낮은 겨울이 왔지만 오히려 마이크론은 지금 봄이 오고 있거든요 주가 급등하는 바람에 사상체 코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뭔가 디렘이나 엔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이니까 좀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마이크론과 반대균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켈러웨이 골프 취지입니까 교수님? 저는 저 브랜드는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요? 켈러웨이가 심볼이 ELI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는 구간이고 골프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런 걸 사업적으로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보이면서 저는 처음 보는 아이비인데요 컴패스 포인트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 속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물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 S&P500이 0.9% 상승이었죠 더하기 0.53 하면 1.43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타 렐리가 1.33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오늘로써 산타 렐리에 대한 상승부는 다 기록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500이 0.53%, 다우가 0.45%, 나스닥이 0.69%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조금 더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혼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힘을 내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테슬라 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옆에 있는 GM과 포드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GM과 포드가 이미 전기차 기업에 합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열에 들어온 이상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53%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탑픽으로 많이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도 아까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웰스파고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안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힘을 썼던 P&G 같은 이런 필수비자 기업들이 오늘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휩쓰던 기업들이 빠지고 있고 빠진 게 올라가는 그런 단순한 흐름이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분위기는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 좀 올라가서 기분이 좋네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간 말이죠 사상 최고치에 거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사상 최고치를 번들고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예 실시간 퇴칭명이 테슬라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테슬라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장이 없는 사이에 휘장 때 세 가지 악재가 터졌어요 넘들어서 뭐냐면 캐시우드가 이틀 논술 주식을 팔아버렸고 3만 원을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그룹이 시티그룹이요 매도 의원과 함께 목표 주가를 262달라고 제시했어요 262이면 262달라면 지금보다 5분의 1톤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약 50여 만 대를 이번 리콜했습니다 그건 아니구나 굉장히 악재가 몰려왔었는데 오늘 기강확히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반등한 거기 때문에 아마 최근 하락분을 엠마크 메꾸지 않을까 보이집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캐시우드 누님이 선택한 종목이 아니라는 건 호재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산타랠리와 함께 마무리하고요 내일도 아마 산타랠리에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찾아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렘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요 좋은 업다이트 jm